오늘 실사전월 2024년도 6월 22일자 기사네요. 총선 폐장임에도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된 이유 세 가지라는 기사입니다. 강력한 팬덤, 이재명 대학마, 유은이탈한 중도 보수증 흡수라는 기사인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후 침묵을 깨고 정치 무대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요구가 지지층으로부터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7월 23일로 결정되면서 한 전 위원장은 출마도 확실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 직후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총선에서 함께했던 당직자들이 몇몇 의원과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뿐 그대로 언돈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서관 열람실을 찾아 책을 읽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본격되고 총선 유세 때 진리가 창견된 운동화 신고 골전도 이어폰을 낀 채 공공도서관을 찾는 모습이 시민카메라 잡히게 됐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픈된 곳에서 책을 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하지 않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치산스러운 팩트를 이렇게 오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은 아무데서나 이룰 수 있죠. 공원이나 벤치에나 도서관에서 아무나 읽죠. 한 전 위원장과 전당대회 출사표에 대해서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지만 반발 또는 만만치 않다. 당내에서 한 전 위원장과 가장 크게 대입가를 세운 인물은 이철비 의원이다. 한동훈 전 비대회 의원장에 대한 검찰 중간감부에 불과하던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우신 분이고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제일 큰 수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의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받고 그것은 당원들을 오욕하는 말이라면 표심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성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했다. 뭐 반대표도 나올 수 있죠.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의가 있는 거고. 뭐 한동훈의 대세론에 대립각을 세우는 침입인 게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윤 대통령은 순서상으로 10위권 내에도 들지 못한다. 그만큼 거리감이 생긴 결과다. 총선 패배에도 속고친 한동훈 대세론은 현실적인 팬덤 영향력, 이재명의 대표의 대립각,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감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질문 등 한 전 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산떡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죠.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한동훈은 정치적 인물은 아니죠.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핸디캡이지만 윤 대통령의 그림자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국민들은 총선 패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한동훈한테 영향권이 별로 없어서 총선 책임이 됐습니다. 그저 윤 대통령을 대신한다고만 느꼈죠. 그 그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정치적 경륜이 있는 원희룡보다도 한동훈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과 너무 밀착되지 않고 자기 소신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내보이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당 당대표 모두 당대표로서 다 여당의 당대표로 나오는 원희룡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나온 사람들 다 훌륭해요. 민주당보다 훨씬 당대표가 국민의힘당이 더 좋아요.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인 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모든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여당 당대표 모두가 당대표로 손실색이 전혀 없고 모두 이재명을 능가하는 가치관과 실력과 경쟁을 갖고 있으며 누가 되든지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힘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거대 여당 민주당이 계좌반이기 때문이에요. 많이 찍어줬는데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몰표를 몰아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나라 죽이기하고 대통령 탄핵이나 운운하고 자기 안에서 제왕적인 그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있으니 민주당 대통령이 돼서는 그렇게 거듭을 피고 있으니 사람들 다 눈살 뿌리죠. 그리고 거기야 민주당의 모든 원내대표라든지 국회의장 선거에서 보여주었듯이 선거에서도 많이 민주주의가 다 탈색되고 독재주의로 이재명이 당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차라리 국민의힘당 밀겠다. 저런 당은 김정은하고 다르게 뭐 있나. 북한 독재주의하고 똑같다. 오늘 시사전을 2024년도 6월 22일자 기사 총선 폐장임에도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